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요 snw 인데요 snw 자 snw 고점에 지금 물리신 분이 있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이평선이 상승 추세 전환이 오면서 아주 강한 반등이 오고 있는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자 동 종목은 뭐 굳이 뭐 어떤 업종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알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동 종목의 재료가 아 재료가 어떤지 여러분들 잘 보시구요 재무 분석을 보시게 됩니다 자 snw 는 뭐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약 300% 가까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자 차트가 정별이 되면서 지금 반등권이 단기간에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동 종목의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면 지금 구간이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가 아니면은 위험한 구간 인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snw 는 지금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오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데 직전 정보 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중대 병곡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동 종목에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은 뭐 아직까지 홀딩 할 수 있구요 그런 분들은 목표가를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가 아니면 기다리면 손실이 와도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 정확한 시향 분석을 받으실 분은요 붉은 태양이 운영하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주식 카페에는 바닥주만 추천을 드리는 카페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구요 SNW는 저희 카페에서 이미 바닥에서 몇천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시세가 터지고 있는데요 단기 병곡 구간이다 중대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냐 중대 병곡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구요 자 동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 그 다음에 목표가를 알고 수익을 극대화 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체의 부적에 의심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은 어떻게 살아가시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